오늘은 타블렛 PC에서 많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인데요 아트레이지라는 유수시간에 활용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트레이지는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실제 붓글씨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색을 칠한 후 다른 색을 섞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실제 색상황 같은 것도 그리기가 가능하고요 실제 색상황을 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요 엘리어스 스케치북이나 그림판이나 아니면 포토샵보다도 유용하기 때문에 유수시간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붓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목탄이라든가 아니면 크레용 그 다음에 스프레이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긁어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미수시간을 사용하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 다음 편에 따라서 로니아스 스케치북이나 크광이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